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9월 2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았구요. 남부지방쪽으로 아마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림의 예정을 찾아서 책 낭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 중국 주재원으로 해외에 첫 근무를 하다. 2007년 해외 주재원 모집이 있었고 주재 없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회사 내에서의 경쟁률은 심했습니다. 동지의 도움으로 내가 낙잼이 되었고 집사람은 휴직을 하고 애들 모르들 데리고 가게 됩니다. 모두 중국 산동성 연태국제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말이 학교지 시골이 학교 같았습니다. 시내라 공간도 좁았습니다. 대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숙소는 좋은 곳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명인광장이라는 아파트인데 서울로 보면 두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 수준입니다. 애들 학교에 보내고 수업이 끝나고 첫째 둘째는 무사히 왔는데 막내가 집에 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보냈고 학생들을 모두 집앞에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한국도 아닌 중국에서 막내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고 이사 온 지 첫날이라 친구들이 많이 내리는 곳에 내린 것입니다. 다행히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사는 재영이 엄마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나는 바닷가 쪽을 수색하고 재영이와 재영이 엄마는 택시를 타고 한국인이 많이 사는 아파트에서 학교 방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슈퍼에서 물 1리터를 구입하였는데 얼마나 목이 탔는지 금방 다 마셔버렸습니다. 재영이 엄마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재영이와 오늘 학교에서 온 얘가 길에서 걷고 있는 저 아이라고 하고 택시에 태워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오게 되고 막내를 찾게 됩니다. 학교에 맡기면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는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학생들을 인수하는 조선족들은 책임감이 한국과는 다른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국제 학교장에게 알리고 다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하였는데 얼마나 변할지 모를 일입니다. 바로 아이들 모두에게 핸드폰을 사줬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랬습니다. 133으로 시작하는 작은 핸드폰인데 통화만 되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학교는 외곽으로 이전을 하고 전보다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중국에 있는 동안 애들을 위해 중국어 과외를 시켰는데 한국 돈으로 약 10만원 정도의 3명 모두를 시켰습니다. 중국어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기를 바랍니다. 숙소는 바닷가에 위치하였고 바다 조망이 되고 해수욕장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휴일이면 아이들과 바닷가에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중국 산동성 연태시장에 가서 중국인들이 먹는 짜장면도 먹고 집 근처 재래시장에서는 만두피도 사고 우유 고기도 사고 계란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혼자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을 수도 있고 딸윈파라고 하는 대형 유통회사에 한국에서는 이마토와 비슷하였는데 주말에 주로 이용을 하였고 한국 돈 만원이면 일주일 부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타 도시에 자주 놀러 갈 수도 없었지만 한국에서의 월급은 고스란히 저축을 하였고 중국에서의 월급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온 지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와서는 여러가지가 해결해야 될 일이 많았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유치원 때 교육하는 것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여기에 오자마자 마주치는 겨울은 매숩기만 했습니다. 추운 정도가 아니고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무척이나 심했습니다. 전기도 들여와야 되고 더운 물도 필요하고 전화도 설치해야 되고 공과금은 어떻게 내는지 물건은 어떻게 사는지 버스는 어떻게 타는지 탈 때 내는 돈인지 아니면 내릴 때 돈을 내는지 노선은 어떻게 되는지 내리는 방법은 없든지 숙소에 누가 찾아오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안전한 곳은 어떻게 찾는지 식당에서의 자리 배치도 배우고 빵차라고 택시 비슷한 차가 있는데요. 이런 빵차도 알게 되고 버스 노선도 길도 이제는 조금은 알게 되고 슈퍼에서 물건을 살 줄도 알게 되고 혼자서 택시나 버스도 탈 수 있게 되고 전화 거는 법도 알게 되고 전화비 내는 법도 알게 되고 관리실에 연락하는 법도 알게 되고 어디서 물건을 사야 바가지를 쓰지 않는 그런 법도 알게 되고 전구담으도 어디서 사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혼자머리를 깎을 줄도 알게 되고 횡단보도를 건널 줄도 알게 되고 전기료도 낼 줄 알고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한국에서 지극히 익숙해져 있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바닥에서부터 다시 배운 것입니다. 한국에서 유치원에서 다시 배우듯이 말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중국생활을 할지 모르겠지만 장점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보다는 아이들이 잘 되는 방향으로 지내고 싶었습니다. 막내의 옆에 아내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첫째와 둘째의 몸이 많이 좋아져서 다행이고 아내의 손절임이 많이 나아져서 다행입니다. 새로운 한국 학교에서도 적응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신축교사라 환경물질에 노출되는 것은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외진 곳이라 안전에도 걱정되지만 평소에 교육을 하여 가능한 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남은 것은 외국에서 생활을 해보았다는 기억이 아이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자라서 중국어도 자라게 되면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역시 건강을 유지하면서 중국에 의해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 노력을 해였고 일본어도 생활 일본어 정도라고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틈틈이 외우고 틈틈이 그들과 대화를 해야 했습니다. 노후에는 농촌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밭에 뭔가를 심으면서 흙을 만지면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자연과 버타면서 책을 많이 보고 내가 조금이라도 남에게 베풀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남에게 해가 미치지 않는 그런 것을 하고 싶고 손을 베풀면서 살고 싶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면서 조급하게 하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책을 많이 보는 것일 것입니다. 지식보다는 지혜를 쌓는 것일 것입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겠습니다. 작은 것에 인연하지 말고 큰 것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건강을 위한 방법은 이미 알고 있지만 실천이 문제입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약간의 고통은 감내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준비를 해둬야겠습니다. 뒤에 누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준비를 해야 하고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잘 따라와서 고맙고 내가 모범이 잘 되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지 모르지만 달란한 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싼 과일을 많이 섭취하고 굴도 많이 먹고 숨쉬기 운동, 내장 운동, 손 운동, 발 주무르기, 몸 주무르기, 아침 잠잘에서 물고기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가능하면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을 합니다. 주변의 많은 것들이 고마움을 가지도록 합니다. 특히 막내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지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항상 위급한 상황에 염두에 두고 핸드폰을 켜놓도록 합니다. 시간이 허락이 될 때마다 외국어 공부를 합니다. 다가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걱정은 하진 않지만 다가온 일에 대해서 대범하게 대처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배고파서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틈이 있을 때 다가올 미래에 대한 약간의 준비와 마음을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생활이 전 인생에서 귀중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인생에 주어진 환경에서 시작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유리할 수만은 없음을 인지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시작을 해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중국이 와서 아는 지인들을 초대를 하게 됩니다. 안내는 중국인 과외선생에게 부탁을 하고 산동성에 있는 청도로 구경을 갑니다. 스케줄로는 청도의 맥주 박물관 등을 보고 산동성 연태에서 포도주 박물관에서 영어를 하는 통역을 직접 하면서 안내를 하였습니다. 짧은 여행의 일정은 끝이 나고 지인의 아들이 일주일 더 있게 하고 중국어를 배우게 하였는데 초등학생인 그는 부모와 떠나서 웃게 되어서 우는 모습을 보였는데 안쓰러웠습니다. 과거의 내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2007년 민만 브라테스 사태가 일어나고 세계의 경제는 깊은 수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힘들었습니다. 중국 산동성 연태에서 신분이 있던 연태 기업은행 지점장도 한국에 간다고 합니다. 그 당시 중국에서는 어려운 한국 기업들은 야반도주를 한다고 매일경제 신문 기사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마감을 하게 됩니다. 해변을 걸으면서 생각을 하였는데 키워드를 하나를 가지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 키워드는 자연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비록 짧은 중국 여정이었지만 가족들에게는 소중한 추억과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림의 증을 찾아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